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의료용 마스크 기부를 통해 배려와 나눔 정신을 전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성용 기자가 전합니다. 나눔 문화 확산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20일 WBC 복지TV는 한국황금풀빅산 그룹 지톡 플랫폼으로부터 의료용 마스크 총 20만 장을 전달받았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나눈 한국황금풀빅산은 실내, 정도, 상생 경영을 모토로 에너지 자원 개발과 융복합 신기술 사업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부에 나선 지톡 플랫폼은 자동 번역 기능을 갖춘 메신저입니다. 세 개인을 하나로 연결하기 위한 새로운 글로벌 메신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날 기부에 나선 두 회사는 나눔과 배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복지TV에서 하는 일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 동참하고 참여하고자 합니다. 사회에 소외된 곳에 가능하다면 할 수 있는 데까지 복지를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이날 전달된 마스크는 장애인과 취약계층에게 지연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마중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성용입니다. 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